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언어와 매체의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뭐 예상보다 선생님이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매 선택자들의 언어 평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 공통이라면 35번 문제나 특히 36번 문제 이런 문제 정답률이 대개 함께 풀면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가 예년처럼 그냥 함께 있으면 36번 문제 정답률이 적어도 한 5,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한 학생들은 이미 언어를 어느 정도 다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선생님도 나름대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37번 문제 정답률이 81%예요. 37번 문제 이거 왜 틀린 줄 아시죠?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르신 대로 하겠다는 거야? 태자가 이르신 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르신을 통해 주체인 수달이 아니라 주체인 태자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7번 문제입니다.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이게 주체가 수달이 아니라 태자라는 것을 밑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셨다면 3번 쓸 수 있었을 텐데 틀린 학생들 골고루 틀렸어요. 틀린 학생들 이거 틀렸다면 이런 식으로 답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그렇죠? 38번 문제가 정답률이 56%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셨을 거예요. 38번 문제. 언어를 출제하면서 이 로마자 표기까지 낸 건 참 드문 일인데 그걸 내셨어요. 내셨는데 일단 가의 의문의 동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위에 있는 나에 있는 이 페이지 위에 있는 나에 있는 표기법들을 대강 쭉 훑어도 이건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30, 그 가문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워내셨어야죠. 일단은. 자, 그럼 봐. 대관령 그랬잖아. 대관령. 그럼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유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와우. 이게 리을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니? 종성의 위치에서 유마가 일어난 거지. 그럼 1번 선지는 일단 맞아. 맞지? 일단 앞에까지는 맞아. 2번 선지 봐. 백마 그랬어요. 백마. 백마는 비유마가 일어나잖아. 백마. 이것도 그럼 종성의 위치에서 일어난 거잖아. 근데 2번은 초성의 위치에서만 비유마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2번은 일단 지우셨어야지. 위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단 지웠어야지. 3번. C가 뭐예요? 별래예요. 별래. 근데 발음이 이제 별래가 되니까 이건 초성에서 유마가 일어난 거죠. 그럼 봐. 3번. 초성의 위치에서만 유마가 일어나니까 1번과 3번은 일단 맞는 선지입니다. 인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삼목며네요. 삼목며. 발음도 힘들어. 자, 그럼 봐. 이거 미음으로 바뀌는 비유마. 이거 이응으로 바뀌는 비유마라고 했으니까 초성의 위치와 종성의 위치에서 비유마가 일어나가 아니라 둘 다 종성의 위치에서 비유마가 일어나니까 4번도 치우셨어야죠. 그치? 그 다음 5번. 5번이 뭐야? 물난리야. 물난리. 물난리는 비유마가 두 번 일어난 거죠. 초성에도 한 번, 종성에도 한 번. 그럼 봐. 초성의 위치와 종성의 위치에 유마가 일어남으로까지는 맞으니까 일단 2번, 4번은 지우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1, 3, 5 중에 답이 하나다. 라고 하놓고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대관령 그랬을 때 모음 밑에 보면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번 선지의 대관령의 대 뒤에다가 장모음 표시를 했으니까 일단 지우셔야 돼요. 설마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로마자 표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실제로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장모음 표기가 없으니까 1번 지우셨어야 되고 5번은 말이에요. 물난리 그랬는데 저기 괄호 2의 자음 밑에 밑에 보세요.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엄 아래에서는 L로 적는다. 다만 리을, 리을은 L, L로 적는다고 했어. 리을, 리을은 L, L로 적는다고 했어. 그럼 물난리는 뭐니? L, L이 두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난리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니? 물난리, L, L이 아니라 L, R, I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5번도 지워야죠. 그렇게 따지면 답이 되는 건 뭐다? 예, 3번밖에 없다. 5번을 드는 부분이 몇 번 하고 4종류의 교육을 더aven다. 감사합니다.